하이 오늘은 맥히널드 버거도 사가지고 왔고 랩미버거도 사가지고 왔어 랩미버거 자 먼저 너네는 해피미버거 먹고 엄마는 엄마는 어떤거 사왔냐면 먹어줘 이거 이거 뭔지 알아? 한국버거야 이거 한번 먹어볼게 엄마는 이거봐 색깔이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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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Let me go? 아니. 가운데가? 과연? 아닌데. 아니, 가운데가. 왜 안 매운지 알 것 같아. 이게 패티 두 개째를 샀더니 안 매운가봐. 패티가 두 개나 있으니까 매운맛이 다 없어졌어. 하나 더 해야겠다. 맛은 있어. 근데 왜 한국 버거라고 그럴까, 이거? 한국에서 만든 건가? 글쎄, 아닌 것 같은데. 매워서 그런가? 매운 거라서? 왜? 오, 김치? 김치? 김치 맛도 안 나는데. 신기하네. 왜 한국 버거? 왜, 왜, 왜. 맛있어. 어떤 맛이야? 그냥 치킨 버거에 매콤한 게 조금 들어갔어. 치킨? 랩니버거 소스 같은 그런 비슷한 맛이 들어갔어. 랩니버거를 한 번 먹어볼까? 이거는 옛날에 그 랩니버거랑 좀 달라. 이거 뭐야? 다른 곳에서 샀어. 이거는 어떤지 한번 뭐하자. 너네도 먹어볼래? 아니, 이거 뭐야? 이거? 여기 세 개 있어. 너도 줄까? 다 똑같은 거야? 응, 다 똑같은 거야. 대파가 들어간다. 이렇게 생겼고 내가 이렇게 오이 같은 게 엄청 많고 지금 패티는 하나. 이건 치킨이고 요렇게 돼 있어. 이거랑 비교해 볼게. 누구야? 누구야? 기다려봐. 응? 응? 어흥? 이거 레스 스파이스인가 보다. 그저 원해. 비슷해. 근데 얘는 매운맛이 안 나. 아예? 응. 엄마가 이거 매운맛 조금 덜 해달라고 그랬거든, 너네 주라고? 이게 그건가? 냄미 버거는 약간 여기 안에가 야채가 더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있어.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고, 얘는 약간 퍽퍽한 것 같아. 근데 맛은 둘 다 있어. 퍽퍽하니? 약간 목 막히는 맛 있지? 아, 그래가지고 콜라를 막 많이 먹어. 어, 야채가 많이 없는 맛 있잖아. 그런 맛. 야채가 많은 게 좋아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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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입만 먹어봐. 맛있어. 응. 아, 이제 다 맛있어. 야채 맛있지? 혜리만. 응. 야채가 낸 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응, 야채가 진짜 맛있다. 이거 소리가 너무 부르르르르륵 그러네? 이거 먹어봤어, 이거? Foi 껍질? 이거 좋아해 Veet's ou piorます? 엄마는 울다 좋아 너 먹어볼래? 혜연이 먹고 싶어 엄마? 여기 표시가 있었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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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이거 세별이꺼였네 배우지들 이거 봐 이건 왕매운거야 엄마가 먹어보고 줄까? 이게 무슨 맛이냐 그냥 먹어야지 너무 고소해서 이렇게 많은만 먹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난 좀 먹었어 아래에 없어졌어 어떻게 겨누 안 할거야 오! 오, 나아! 물이 없어졌어! 이렇게! 엄마! 왜 이렇게 밥을 다 먹었어? 이거 정말 맛있어! 아아~~ 아메리카 vs 말레이시아 그랬어? 아메리카 vs 말레이시아 누군가가가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나? 아마 그게 왜 그렇잖아 콜라 많이 마셔ya 아내가 점점 먹을수록 매운 게 안에 있었나봐 그냥 입어놨어 두 개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